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공화당에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뜨고 있다는데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봐야죠. 네 올해는 정말 선거가 많은 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선거 다 합치면 70개가 넘는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의 눈길을 가장 잡아끄는 선거는 11월 5일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죠. 민주당에서는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서 출마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죠. 현직 대통령이 나온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다른 의미 있는 후보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화당인데요. 출발은 정말 여러 명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의미 있는 후보는 지금 마찬가지로 딱 한 명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실 다른 후보들도 있지만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워낙에 높아서 바이든 트럼프의 리매치가 될 것이다. 라고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4년 전에 봤잖아요. 우리도 약간 지겹습니다. 그러니 미국 유권자들은 또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 와중에 최근 조금씩 관심을 받는 후보도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입니다. 그렇다면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은 있는 것일까요? 사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 50%, 60%로 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안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선거란 거는 뚜껑을 여러 가지 하는 거고요. 경선 같은 경우는 바람이 한 번 불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과연 니키 헤일리 어떤 사람인지 한 번 알아는 봐야겠죠? 먼저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니키 헤일리 후보는 인도계 미국인이고요. 그리고 여성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맡기 전에 원래 니키 헤일리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주지사였습니다. 또 그 당시에 38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주지사로 또 화제를 모았었죠. 그런데 헤일리 주지사를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으로 만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2015년 사우스 캐롤라이나 찰스턴에 있는 아주 역사가 깊은 흑인 교회인 엠마뉴엘 아프리칸 감리교회에서 일어났었던 집단 총기 난사 사건이었죠. 20살이 갓 넘은 딜란 루프라는 백인 우월주의자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있는 신도들을 향해서 총기를 난사를 했고 9명이 사망하는 정말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장례식에 참석해서 추도 연설을 하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영상이 찍힌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사실 이게 인종차별과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에 이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논쟁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주지사가 바로 니키 헤일리였죠. 잡음 없이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매우 정중하게 이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당시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회에서는 주정부 청사 앞에 걸려있는 남부연합기를 내리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헤일리 주지사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었죠. 남부연합기가 노예제, 인종차별의 상징이다라고 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공화당이 몸담고 있는 정치인으로서는 이것을 비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막 떠오르던 당시 아리조나주의 상원의원이었던 존 맥케인 후보 같은 경우 이 남부연합기를 두고 인종차별 그리고 노예제의 상징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많은 남부의 비난 그리고 흑색선전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후보는 조지 W. 부시가 됐죠. 그런데 헤일리 주지사는 이 남부연합기를 철거하는 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그리고 해냅니다. 물론 시기가 시기이고 또 사건이 워낙에 중대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 일로 해서 많은 온건 보수 그리고 중도 유권자들한테 상당히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사실 이 헤일리가 아직 기세로는 좀 미약하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신할 만한 그런 공화당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점이에요. 어찌 보면은 니키 헤일리는 공화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들 그리고 보수층한테 상당히 매력적인 인물이거든요. 뭐 소위 마가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도 있지만 전통적인 공화당 지지자 혹은 보수라고나 할까요? 우리는 고학력이고 고소득이고 깔끔하고 아주 쌈박한 보수야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어떤 거친 말이라든지 그리고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쏙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어필을 하는 것이 바로 니키 헤일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 분야에서의 어떤 정책도 그러한데요. 2010년 주지사에 당선이 되고 세계적인 항공회사 보잉이 2013년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주도인 찰스턴에 공장을 설립을 합니다. 사실 남부지역은 뭐 동북부라든지 또 서부지역에 비해서 노동력도 값싼 편이긴 해요.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이곳에 공장을 짓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우스 캐롤라이나로 이런 대기업들을 불러들이는데 헤일리가 썼던 카드가 있는데요. 반노조 정책입니다. 2012년 헤일리 주지사는 이런 대기업들한테 우리는 노조가 필요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는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설파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게 진심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게 2010년 주지사에 당선되자마자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노동부 장관을 캐서린 템플턴 이라는 인물로 임명을 해요. 근데 이 템플턴은 굉장히 유명한 반노조 성향의 변호사입니다. 한마디로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의 노조 활동은 규제를 하겠다. 그런 강경 정책 덕분인지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률은 1.6%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미국 자체가 이 노조 가입률이 그렇게 높은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도 그나마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뉴욕주 같은 경우는 23.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노조는 거의 없다 라는 거나 마찬가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 활동을 노조 없이 할 수 있다 라니까 좋아서 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언론에서 이 헤일리 후보를 두고 반 트럼프 후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비 트럼프라고 얘기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헤일리 후보는 당시에 마크 루비오 상원의원을 처음에 지지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을 지지하기도 했었죠. 물론 공화당의 후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확정이 되고 난 후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하기도 했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이 두 사람이 말폭탄을 정말 주고받던 시기였습니다. 북한에서는 ICBM 발사 시험도 했었고요. 그리고 제6차 핵실험도 있었죠. 유엔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 제재라든지 북한에 대한 비난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했던 것이 바로 니키 헤일리 유엔 대사입니다. 사실 이 헤일리 후보는 외교적으로 상당히 강경파로 알려져 있어요. 얼마 전에 한 인터뷰에서는 중국은 그냥 대놓고 에너미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란 헤카비 같은 경우 사실 트럼프 내각에서는 이란 헤카비 이거 파기하면 안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란 헤카비 파기를 주도적으로 나섰던 인물도 니키 헤일리였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사실 이게 유엔 주재의 미국 대사가 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미국 외교안보에 트로이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국무부 국방부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셋이 얘기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느닷없이 유엔 주재의 대사가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끌고 간다? 그래서 당시 국무부 장관이었던 렉스 틸러슨하고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았다 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틸러슨이 국무장관에서 해임이 되고 니키 헤일리를 국무장관으로 올려야 된다 라는 하마평에도 굉장히 많이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트럼프가 하라는 대로 한다 라고 해서 트럼프스 미니 미 라는 조금은 기분이 안 좋은 별명도 있었죠. 그런데 또 다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트럼프 정부와 다른 견해로 부딪히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바로 러시아 부분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하고 상당히 친하죠. 그런데 니키 헤일리는 러시아에 대해서 상당히 강경한 입장입니다. 2018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리아를 공격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시리아는 이란하고 러시아가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란과 러시아에서 반발을 했었고 그런데 당시 유엔 대사였던 니키 헤일리가 CBS 인터뷰를 통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근데 이게 아마 조율이 안 됐었던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백악관의 의중보다 훨씬 앞서갔었던 이야기인지 백악관 측에서 이거를 지지부지하게 미루고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인지 대통령과 니키 헤일리 대사와 갈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불거지고 헤일리는 결국 그 해 말에 유엔대사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1월 6일 의회의 의사당 공격을 두고 트럼프 편을 들지는 않죠. 공화당이 트럼프와 결별을 한다고 해서 트럼프 이전의 공화당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시절의 긍정적인 유산은 살려야 된다 라고 발언을 합니다. 뭔가 이도저도 아닌 약간 간보는 듯한 말이긴 한데요. 거리를 좀 두겠다라는 것은 확실해 보이죠. 사실 니키 헤일리한테 이 정도로 관심을 보이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작년 2월만 하더라도 니키 헤일리의 지지율은 뭐 한 3%? 4%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여러 군소 후보 중 한 명이었었죠. 그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 대항마다 라고 할 수 있었던 사람은 론 디산티스입니다. 2022년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서 플로리다 주지사인 론 디산티스가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정말 큰 격차로 이겨서 아주 화제가 됐었죠. 당시에 디산티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넘어서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중간선거 직후에 모멘텀을 잃으면서 디산티스 후보는 지금 계속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니키 헤일리입니다. 첫 번째로 있었던 공화당 예비 후보들의 토론회에서 굉장히 좋은 실력을 보여주고 또 눈길을 끌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더니 공화당의 정말 큰 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코크 가문이 세운 코크 네트워크 그리고 아메리칸스 포 프로스페르티 에서 이 니키 헤일리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정말 막대한 정치 자금을 등에 얻게 됩니다. 사실 이 돈이 가는 곳에 승리도 간다 라는 것이 정설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니키 헤일리가 수고포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 지금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쬐끔이지만은 니키 헤일리가 디산티스를 앞서면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라는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뉴 햄프셔 주에서 공화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범위 내에서 2위로 쫓고 있더라 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글쎄요. 아직도 뒤지고는 있지만 가능성을 보여준다 라고 한다면 언제 돌풍이 불지는 모르는 일이죠. 그렇다면 헤일리는 정말로 공화당의 후보가 될 수 있을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이 워낙에 많고 또 이들은 진짜 진짜 견고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잘 안 바꿔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거다 라는 이야기들이 아직까지는 대세입니다. 사실 어느 정도냐 하면요. 트럼프가 예비선거에 승리해서 공화당 후보가 됐는데 유죄 판결을 받는다. 그래도 트럼프가 계속 후보가 돼야 되느냐 라는 질문에 60%가 넘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그렇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종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확장성 문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니키 헤일리 후보 같은 경우는 고소득층 그리고 고학력차 이런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있는 편인데 저소득층 그리고 저학력 노동자 그러면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말 인기가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대의원 분배 방식도 조금 살펴봐야 하긴 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득표에 따라서 비례로 대의원을 지금 분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화당은 사실은 조금 복잡해요. 3월 15일 이전에는 비례로 대의원을 분배를 하고 그런데 거기에 또 커트라인이 있어서 20%라든지 15% 이상을 얻어야지만 대의원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어떤 주는 50% 이상이 득표를 한 경우에는 승자 독식으로 다 가져가게 한다. 그런 주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대의원 분배 방식에 따라서 누가 과연 이득을 볼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긴 하는데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조금 더 이득이다. 라고 보여지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백악관을 향한 선거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공화당은 1월 15일 아이오아 코코스부터 시작을 하고요. 민주당은 예전과 달리 뉴 햄프셔 프라이머리 1월 23일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미국 대선의 풍향계로 아이오아 코코스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시작하는 경선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어떻게 보면 모멘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라는 점이 있기는 하죠. 실제로 아이오아 코코스에서 승리를 하면서 그전까지는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쭉쭉 승승장구를 해서 후보가 되고 그리고 대통령까지 된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1976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라든지 그리고 2008년에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런데 아이오아에서 승리를 해도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체로 아이오아 코코스에서 승리를 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는 확률을 보면 양당 모두 한 50% 정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니키 헤일리 후보는 아이오아 코코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최대한 쫓아가고 그리고 2위로 자리 고치기 정도로 목표로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후에 있을 2월 3일 사우스 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에서 승리를 꿈꾸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렇게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